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밤에 보는 토크쇼가 있는데요. 이름은 The Tonight Show라고 해서 지미 펠런이라고 오른쪽에 사람이 토크쇼 진행자거든요. 이걸 보다가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가 드라마로 새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배우 겸 가수인데 지금 거기 설국열차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보는데 일단 이걸 좀 볼까요? 저랑 똑같은 의견. 옷이 너무 이뻐서 저도 눈에 확 띄었는데 저 신발도 보세요. 저렇게 화려하고 반짝반짝.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토크쇼 굉장히 유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방송국에서 안 해요. 집에서 해요. 항상 이렇게 이분도 집에서 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봉준호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들어보니까는 아 생물차 그 영화 있지? 그거가 드라마로 나온다고 넷플렉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이 배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를 이 지미 펠런 이 토크쇼를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는데 보통 토크쇼를 보면 토크쇼도 보면 그 진행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성향을 많이 밝히기도 하는데 이 지미 펠런은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그런 농담도 하지도 않고 굉장히 말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딱 보면 저는 굉장히 미국 사람 같다. 굉장히 미국 사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또 보면은 구독자가 2490만이죠. 엄청난 거죠 사실. 그 별로 이렇게 막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되게 동글동글한데 진행을 요령껏 굉장히 잘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좀 즐겁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그런 진행자로서의 그런 면면을 되게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잘 웃고 그리고 이제 불편하지 않게 그 사람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고 어떤 그런 지금 한 10년 정도 하고 있나?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이제 토크쇼 진행자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나면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쇼라서 되게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름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더 투나잇쇼예요. 더 투나잇쇼. 네. 그냥 봉준호 감독 얘기가 나와서 내세국 설국영자가 드라마로 이제 나온다고 해서 넷플렉스 드라마로 이제 나온다고 해서 오 그래? 이제 그러다가 어 맞아 이 지미펠런 이 토크쇼도 되게 유명한데 어 좀 소개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네. 그럼 안녕할게요. 땡큐 포하징 마의 비디오. 해버 굿원. 안녕.